김우진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하고 곡 작업도 하고 가사도 쓰고 새로운 춤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제 성격이나 일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음악에 제 이야기를 담는다기보다는 대중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의사 전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느낀 게 있거든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대응을 안 했던 게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게 충격적이었고 뭔가 책임감 없는 말을 던지고 저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팀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좀 어렵고 저의 상황을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그때 그 일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얘기로 음악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을 견디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할 수 있지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음악을 하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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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녁